저는 지금 양산 버피스 원즈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산 버피스 원즈에 와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정말 감탄사가 나왔는데요 정말 키가 큰 히말라시다라는 나무를 처음 봤어요 와 엄청나네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볼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벼랑맞은 나무입니다 1980년도에 맞은 나무라고 하는데 신기해요 note so 히말라 시대가 심어진 이구가 정말 멋졌는데요. 바로 뒤에 이렇게 편백나무씩이 이어집니다. 덕기수원지에는 편백나무, 측백나무, 그리고 방두기에 심어진 단속나무가 주변의 풍경과 어울려 아주 멋진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산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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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뭇가지에 머리 안 붙지 조심하시고요.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그렇지만 풍경은 부족하지 않은 벗기수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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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